이거 진짜 솔직한 저의 고백이에요 진짜로요 조심조심조심 빠져주자 빠져주자 여기서 W 쓰면서 카사딘의 다리를 늦춰주는 거야 그 다음에 용 한타가 벌어질건데 샐코가 피가 많이 없거든요 일단 대치 대치 합류염 니달리님 일단 대치 오케이 오케이 일단 대치하고 좋아 좋아 온다 온다 니달리 온다 니달리 온다 조심 욕먹기 시작했다 조심 맞으면 안되 맞으면 안되 전멸 쳐서 들어오기니까 딜타틱 빠지고 쿼 없어질 때까지 인식이 사라질 때까지 좋아 좋아 전멸 쳐주고 쿼 맞으면 안되 이미지나 같이 야야야 큰일났다 큰일났다 일단 이걸 보호해주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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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스터 넥츠인줄 알고 그 소음 때문에 다가오지 못하지 오케이 굿 자 온다 온다 이거 온다 이거 온다 이거 온다 일단 거리 벌려 거리 벌려 거리 벌려 좋아 지금 대포인가 뒤로 빠지고 뒤로 빠지고 뒤로 빠지고 더블 킬 하면서 딱 적중시켜주고 여기서 딱 이 써주고 좋아 좋아 못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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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 안돼 안돼 오케이 오케이 굿 좋아 이게 시발점이야 이게 우리의 시발점이 되는 거야 오케이 좋아 좋아 콩 아 좋아 좋아 굿 딱 힐 써주고 여기로 전면 쓰면서 아 아 아 아 아 아하하하하하 아 몰라 그냥 총이나 쏘자고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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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저희의 초점이 되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BJ 잉코님께서 초콜릿 5개 선물 감사하구요 저 레드 잉슨 사코님 되세 일단 가자 빨리 가자 조심 이거 얼마지 1420원 하나 팔고 아 몰라 그냥 총이나 쏘자고 그래 돌아 두개 팔고 철효수석이 하나 갖고 어 이러면 피읍이 없는데 그래 피읍은 무슨 물약이나 먹어야지 좋았어 물약 먹으면서 채우면 돼 그 다음에 렌즈 하나 사고 렌즈 오케이 가자 고고고 렌즈 하나 사고 가자 고고고 총총님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본방과 모벨과 충격은 8000봉해지는데요 많은 분들도 제 방송 보시러 들어와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소중한 인연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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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궁을 너무 아끼는 거 아닌가요? 이럴때 제가 하는 말이 있죠 이럴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형 궁을 너무 아끼는 거 아닌가요? 뭐라고 합니까? 졌습니다 요정 뽀삐님 팬클럽까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 좋아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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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하고 조심하자 와딩 하나 와딩 와딩 없구나 그럼 하지 말아야지 없는데 어떻게 해 어? 내가 신이야? 뭐해서 U를 창조하게? 없는데 어떻게 해 와드를 못하지 그럼 우리 팀언니 해야지 와드 누가 있냐 다 없구나 다 없으면 다 안 해야지 조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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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면 죽는다 들어오면 죽는다 이렇게 위험하게 있으면 안 돼요 이거 죽어요 이거 아리가 솔직히 타이밍만 잘 봤으면 저 죽었는데 정말 다행이네 잡았다 잡았다 궁 쓰겠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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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까지 예상을 했는데 아하 아리가 생각보다 잘하는 친구가 아니네요 어 상세님께 서포터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궁을 너무 못맞춰서 소름 돋네요 아 페이커님 방송 보실 때 그때랑 똑같은 소름이거든요 여러분들 소름 돋으셨으면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좋아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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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으로 집으로 형 웃길라고 일부러 그러는거 아니죠? 아니에요 저 항상 열심히 합니다 물론 게임하다가 집중을 못할 때가 있는데 항상 저는 방송의 모토가 최선을 다하자 이겁니다 방송이든 게임이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일반적인 방송인들하고 똑같은 좋은 방송 시스템에서 방송하는게 아니에요 지금 이 추운 날에 야외에서 방송하고 있거든요 이거 왜 안나와 이것은 현재 바람소리가 가득합니다 야외 방송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좋은 플레이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바람소리입니다 바람소리입니다 그리고 꼭 이기겠다는 저의 바람도 여러분께 가득 전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양해 방송 고생한다 싶으시면 추천 한 번 눌러주세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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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고 여러분 여러분 죽기 옆으로 빠지는게 좋은 선택은 아니었네요 옆으로 빠지는게 좋은 선택은 아니었고 지금 상황에서 지금의 작태를 좀 파기를 하려면 이거 피바라기 가야된다 피바라기 BF 대거만 나오면 지금 모자란 딜 다 충족시킬 수 있어 다시 한번 해보자 다시 한번 해보자 다시 한번 해보자 다시 한번 해보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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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달리님 화이팅합시다 이길 수 있습니다 니달리님 용쪽에 궁을 써요 용쪽에 궁을 씁시다 빨리 말해야지 미안하다고 해 빨리 미안하다고 해야지 빨리 말해야지 이미 먹었잖아 용서해줄게 한번만 다음부턴 그러지마 한번정돈 용서할 수 있지 집에 가야겠다 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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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론가자 바론 아 덴엘 형님은 괜찮아요 덴엘 형님 아우 덴엘 형님 허리도 잘 안 구부를 수 있을텐데 저한테 허리도 미안하다고 죄송합니다 제가 좀 죄송합니다 제가 잘했어야 되는데 제가 남탓을 하고야 말하네요 죄송합니다 형님 이거 먹을게요 형님 형님을 위한 바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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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폭박 당하면 안돼 여기서 전면을 이루자 그렇지 야아아아아아 좋아 좋아 디달리 굿 딜러 딜러 와 에어본 진짜 잘 들어갔다 이거 이 드릴 폭딜러가 잡을 수 있어 디달리 할 수 있어 공포 제발 박스야 박스야 없어 덥 펜타킬 펜타킬 아 16킬입니다 따라잡기까지 13킬 밖에 남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펜타킬 3번만 하면 제가 이기는 거거든요 걱정하지 마세요 펜타킬 3번도 한 적 없는데요 오늘은 하나 보네요 오늘 하려고 여태까지 이렇게 위기를 주신 거구나 그렇지 영웅은 위기에서 강하지 응 영웅은 위기에서 강해 다시 한번 해보자 다시 한번 해보자 민궁님 초콜릿 14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 좋아 가보자 가보자 징크스가 노답이에요 징크스 드럽게 못해 그래 그래도 내 탓은 안하네 어? 와아 징크스가 딜이 좋은데 뭐가 니가 징크스라고 저 이한별이거든요 내기하실래요 오늘 아침에 엄마가 어? 한별아 밥먹어라 이랬지 징크스야 밥먹어라 안했거든요 지금 내기하실래요 우리 엄마한테 지금 전화해서 어 왜 전화했어 한별아 그러는지 어 왜 전화해서 징크스야 그러는지 내기하실래요 저 이한별이거든요 선웅 이방송봄님 팬클럽 가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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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조심조심 무빙 좋아졌어 무빙 좋아졌어 무빙 좋아졌어 조심해 맵미딩도 좋아져야된다 시력을 올려야돼 시력을 올리고 청각을 올리고 감각을 모두 다 감각을 모두 다 활성화시키자 모든 감각을 활성화시켜서 내 피부에 앉는 먼지 하나까지도 느끼는 그런 민감한 상태가 되자 좋아 좋아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일단 피바라기를 사오자 피바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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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할 수 있어 소환사가 다시 온 일이었습니다 진정해 그래봤자 죽기밖에 더 하겠어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잘해보자 해물이 형 빠삐이 형 정말 너무한거 아닌가요? 도대체 킬 미션으로 어떻게 성공하라고 그런 허무하게 나간 미션을 주나요? 이거 승리 미션으로 바꿔야 정말 감동적이지 않을까요? 아니야 아니야 어? 승리 미션 킬 미션 쉬운거야 킬 적보다 많이 먹는거 미션 쉬운데 내가 잘못해져길래 쉬운 미션이야 좋아 조심조심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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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역전의 발판인가 이거? 오우야 잠깐만 이거 가야돼 가야돼 이 질이야 이 질이야 봤다 봤다 오케이 굿 오케이 굿 오케이 굿 좋아 좋아 형 집에 불 났어요 물의 요정이요 불을 꺼주십시요 그정도론 부족합니다 물의 요정이시요 그정도로도 부족합니다 물의 요정이시요 됐어 좋아 가자 멸쳐 야련이 감사합니다 펜클런과의 감사합니다 형 오늘 소리를 많이 지르시는데 목 괜찮으신가요? 내가 지금 목이 아파 그정도 부족합니다 아 모기의 심경을 이야기한 겁니다 제가 아프다는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팬분들 좋아 아하이 좋아 좋아 아하이 좋아 좋아 아하 조언을 나이스 뭔가 컨디션이 좋아 컨트롤 될거라고 컨디션이 좋아 좋아 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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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집에 가서 아이템 하나 구비를 해야겠네요 어 마지막 아이템 여러분에게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남자는 딜 딜이지라 네 몰라 가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뭐라고 안들려 죽고 싶지도 않고 좋아 좋아 다들 동의했습니다 다들 동의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 말들을 책으로 써서 그 책 이름을 동의보감이라고 정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뭐라고 동의보감이란 책을 누가 이미 지었다고 그게 누가 지었는데 허준 그러면 제 이름은 허준시스템이라고 짓겠습니다 하하하하하하 허준도 쓴다 준시스템 여러분께 추천합니다 좋아 좋아 조심조심조심 조심조심 조심조심 힐 넣고 조심하자 조심하자 조심조심조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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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이 온다 느낌이 와 이기는 느낌이다 이기는 각이야 조심 굿보류님께서 중계방에다 별명성 10개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조심하자 조심하자 야 그래도 적어도 저 팀에 이니시에이터가 없어가지고 우리 전파되는 오공 때문에 역전하기 진짜 힘들었거든 근데 이번판은 안그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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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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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즈리얼 왔어 이즈리얼 왔어 좋아 좋아 이즈리얼 이거 백도 하려는 거구만 딱 보니까 일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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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즈리얼 일대로 한번 뛰자 멋지게 어? 보아하니 머리 보니까 어디서 노는 놈 같은데 나도 놀만큼 놀았거든 머리 땋은 거 보이지 어? 어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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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즈리얼 이 근처에 있다 이즈리얼 좋아 좋아 바론 먹자 바론 바론으로 간다 바론으로 갈게요 해물님 제 이름 한번만 불러주시면 안될까요? 아이디 말하는거야? 치즈 부침개 제발 하늘이지요 하늘이지요 돌 하루방에 코를 만지면 어? 민신이 안되던 사람도 임신이 되듯 제발 저 친구 이름을 불렀으니 저도 이기게 해주십쇼 이런 행운에라도 제가 믿어보고 싶습니다 행운이라도 일말의 행운이라도 일말의 실마리를 잡고 싶은게 저의 지금의 작태입니다 히니시오 제발 히니시오 거세끼야님께서 서포터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집에가서 몰락한 왕의검 가야겠다 몰락한 왕의검 좋아좋아 좋아좋아 조심 준이라는 성 도망가진 사람이 어디있습니까 네 눈치채게 도와주지마세요 과장님 눈치채게 도와주지마세요 눈치채게 도와주지마세요 눈치가 빠릅니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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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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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궁 써쓰고 빠지고 여기서 끄고 딜러 좋아좋아 억제기 밀자 역전각임이다 역전각임이다 뒤로 빠져주고 타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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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 힐 넣어주고 오겠지 오겠지 쿵쓰겠지 쿵쓰겠지 전멸쓰고 좋아아 궁타이밍 완벽히 완벽히 뺀거죠 딜 넣어주면 이길 수 있어요 딜 일어나 일어나 안죽은거 알아 일어나 일어나라고 일어나 일어나 제발 제발 일어나 제발 심장소리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심장소리 간호사 간호사 심장박동기를 가지고와 간호사 심장박동기 죽었어 심장이 뛰지 않습니다 죽었습니다 하아 심장이 여기있네요 외부로 심장이 적출되는 바람에 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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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끝나진 않습니다 끝나진 않아요 끝나진 않습니다 좋아좋아 어 공뒀다 이거 잡겠는데? 39초? 다시 가보자 다시 가보자 다시 가보자 일단은 당연히 이거 경로가야되고 그 다음에 예언자의 렌즈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거 분노의 영향까지 좋아 가보자 분노의 영향까지 좋아 좋아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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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덴딧 여성님께서 팬클럽 가입 10개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ALL 부실 골은 몰락 사도 몰락 안쓰잖아요 뭐라그리니 너 지금 너 이 ㄧ ㄱ 나 나가잇말 자, 미, 지금 우리 방송 시청자의 98%를 욕해 우리 방송 시청자의 98%를 니가 욕되게 그런말 하지마 부실고를 싸잡아서 욕하지마 브론즈는 브론즈 1부터 5티어까지 나눠서 욕하고 실버는 실버 1부터 5까지 나눠서 욕하고 골드는 골드 1부터 5까지 나눠서 욕해 그래야 사람들이 억울하지 않으니까 알겠냐? 좋아좋아, 가자, 가자, 가자 해물이는 방위라 군대를 몰라 네, 네, 저 방위입니다 모든 방위에서 공격을 합니다 저는 최고의 방위원들입니다 가보자 우와 덴디전 선생님 팬까지 한 번 감사합니다 마지막 칸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리로, 이리로, 이리로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이거 이대로 끝나면 안 되는데 야, 이거 뭐야 세 갈량이 있어, 저 팀에 네 명이 어? 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승리라는 것은 이렇게 가까이 왔다가도 멀어지는 것이죠 승리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면 게임의 재미를 잃게 되니까요 여러분들도 이번 판을 보시고 배운 점이 많았으면 합니다 하하하하 아쉽네요 집에 불을 끄지 못해 졌습니다 아, 야 이거 야, 시야를 저렇게 끌어버리네 아 작전 좋네요 어 적팀 인정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만 빠생 오케이 안 보여도 상관없어 내 자신에게 하는 말이니까 빠생! 힘내라 해물파전 알겠지? 다시 한 번 다음 판으로 가는 거야 알겠지? 응? 오케이 가보자